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탐구생활 이시라입니다. 오늘은 박명석 앵커와 함께 스냅과 트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 유익한 정보를 드립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SNS 특집입니다. 스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스냅은 이제 미국의 MZ세대가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는 SNS죠. 사진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서비스고요. 스냅챗 메신저, 이게 가장 좀 유명하죠. 그리고 3D 촬영이 가능한 스펙터클, 이모티콘 제작이 가능한 비트모지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MZ세대가 많이 활용하는 점유율을 틱톡에게 좀 뺏긴 것이 사실이고요. 실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또 한 차례 급락세를 보였고 이후에는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IT업종 전반을 흔들어 넣을 정도로 파급력이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장중 주가가 최대 40%까지 폭락을 또 했습니다. 그렇죠.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실적 어떻게 나왔나요?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11억 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밑돌았습니다. 주당 EPS 역시 마이너스 0.26달러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고요. 글로벌 가입자당 평균 매출 아르푸도 3.2달러로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특히나 광고 매출이 감소세를 계속 이어갔죠.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는데요. RBC의 브래드 에릭슨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스냅의 취약한 3분기 가이던스가 광고 지출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확인시켜줬다고 밝혔습니다. 걱정이 많았는데 그게 실제였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스냅 같은 디지털 광고 사업 부문에는 추가적인 광고 지출 삭감 증오가 또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3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은 배경은 무엇일까요? 하반기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양한 기업들이 현금을 확보하거나 고용과 투자를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광고 매출 둔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 매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냅 입장에서는 가이던스를 포기했다. 그러니까 제출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업황 자체가 그리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자구책은 있을까요? 이번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유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제품 개선, 광고 부문 집중 투자, 그리고 신규 매출원 발굴, 채용 속도 조절 등등 여러 가지를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증권에 따르면 업황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기보단 잘해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으로 증명되어야 되겠네요. 그럼 다음으로는 또 말 많은 SNS죠. 트위터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트위터 미국의 대표적인 SNS죠. 짧은 글을 포스팅하는 것에 특화된 서비스입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SNS들이 등장하면서 글자 중심의 트위터가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정치인들도 많이 쓰고 대기업 CEO들도 많이 쓰고 연예인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영역을 또 잘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이후에 플랫폼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약세를 이어왔습니다. 최근에는 테슬라가 인수한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기도 했지만 인수 포기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다시 바닷건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네, 2분기 어닝쇼크까지 났다고 하던데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왔나요? 2분기 매출이 11억 7,666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시장 추정치인 13억 2천만 달러보다 11% 낮았습니다. CNBC는 실적이 시장 추정치와 이렇게 큰 폭으로 차이가 난 것은 트위터 역사상 처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2분기 2억 7천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6,565만 달러의 순이익을 냈지만 적자전환 그것도 적자폭이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주당 순손실은 35센트로 시장 추정치보다 높았고요. 하루 활성 이용자 수도 2억 3,780만 명으로 시장 추정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어닝쇼크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일론 머스크일까요? 근데 사실 뭐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고 트위터의 실적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근데 기사가 그렇게 다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트위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광고 산업이 여풍을 맞았다. 그게 일단 뭐 매크로 변수도 있었겠지만 일론 머스크 CEO가 트위터 인수를 파기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냥 핑계인 것 같아요. 상황이 안 좋았는데. 네. 말이 안 되죠. 뭐 일론 머스크가 물론 트위터를 인수한다고 하면 광고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이랬다가 안 한다고 했다고 해서 트위터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이거는 저는 약간 허폐가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근데 광고 매출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2분기에는 10억 8천만 달러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긴 했지만 2%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점에서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랑 법적 공방을 하게 될 텐데 이 사태가 해결되면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트위터한테 광고 매출을 뭐 엄청나게 끌어올 수 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거든요. 뭐 그렇게 되려면 일론 머스크가 다시 트위터를 그래 미안하지만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니까 인수할게 라고 하면 광고가 들어올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결말은 나오기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트위터 자체만 생각해서 광고 매출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만 따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도 짚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그 법적 분쟁은 10월부터 델라웨어 법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현재 매크로 변수로 인해서 이런 SNS 기업들의 센티멘털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어쨌든 이것도 불확실성이고 또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트위터에 대해서는 굳이 막 매수를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SNS 기업 스냅과 트위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와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드렸는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알찬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트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